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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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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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꼭 월급도 못 받고, 아니면 꼭 구설수에 올라서 이간질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해서.. 자아 있잖아, 언니. 본인이 이런 신점을 봤다고 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었을 거야. 안 들어봤어? 한 번도?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지? 본인도 알 거야. 본인은 여자라기보다는 남자 성향이 조금 많아, 짙어. 그래서 남자하고 살면 자꾸 싸우고, 남자가 뛰쳐나가고, 엄한 짓거리하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본인도 작은 거 하나에도 화가 나고, 우기가 나고. 네, 맞아요. 어떨 때는 진짜 미친년 꽃, 꽃 단 것처럼 예민해져 있고. 네, 갑자기 막 우라통이 치면 별일 아닌데. 못 살아. 그래서 이 다음번에 만난 남자도 그럴 것이고, 데이트를 한다 그래도 또 똑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은 신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의 길이 아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본인은 말로 보러 먹고 살으라는 팔자야. 말로. 네. 근데 솔직히 말재주가 많지는 않아. 네. 이해하셨어? 네네. 근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있어. 근데 본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도 조금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본인하고 좀 맞아.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 안 해, 같은 여자도. 네. 응? 좀 든든하고. 근데 본인은 굉장히 든든한 사람은 아니거든. 되게 가지 같은 아이거든. 네. 흔들흔들. 변독도 심하고. 애기 같기도 하고. 네. 응? 술 잘 마셔? 어, 잘 안 마시려고요. 전 못 마셔가지고. 근데 내가 그냥 오늘 해주는 거는 좀 걱정스럽다고 하셔. 본인이 어차피 재혼을 해도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네. 응? 아싸리 까놓고. 재혼을 해도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또 그 남자라도 얼마 못 가고도 헤어지신다고 해. 에? 아니면 아예 나의 차이가 좀 안 안 하셔야 돼. 응. 어느 정도. 나를 조금 안아주고 감싸주고. 근데 지금은 그 남자는 보이지는 않으세요. 응? 근데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본인이, 에? 직장이고 뭐고 이거를 떠나서, 에? 이 가물을 적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해. 네. 에. 직장에 취직이 돼도, 진짜 석 달 여름. 에? 6개월. 맞아요. 응. 딱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 고비에 한 번씩 흔들려. 근데 그만둘 때도 핑계도 가지가지야. 에? 그 솔직히 거기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어? 다양하게 오고, 내가 또 포기를 또 금방 쉽게 해. 어? 그만둘만 두라고 하기 전에, 응.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구설수. 그 사장이, 사장들이 꼭 그렇게 하거나, 응. 월급을 안 줘서 몇 달 치를 밀려가지고, 제가 지치게 안 되거나. 응. 지금,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말로, 벌어먹고 살으라 그랬잖아. 응. 근데, 본인이 지금, 이런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물 노을을 좀, 젖혀야 되는데, 뭘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네네. 뭐를 뭐, 굿을 강요하거나, 뭐를 하거나, 지금 하마트 본인이 소용이 없어. 금전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응. 없고, 그건 나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조금 많이 빌고, 사셔야 될 것 같아. 이런 굿이 꼭 아니더라도, 어? 촛불이라도 밝히고, 와서 자기 본인이 좀, 불안, 불안증이 항상 있어. 네. 불안증. 맞아요. 응. 삶에 대한 불안증, 사람에 대한 불안증, 그 다음에, 불투명한 내 미래, 뭔 일이 꼭 생길 것 같고, 이런 직성을 주시는 분은, 보이기는 해. 근데, 그거는 이제, 아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동, 동자라 그렇지. 동자고. 근데, 숨어있는 아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막, 활동을 하지는 않아. 지금 막, 고동을 하거나. 근데, 장난은 되게 많이 친다 그래 지금. 알아주지 않아서. 네. 알아주지 않아서. 근데, 동자만 보고, 신을 내릴 수는 없거든. 그치? 그리고, 아직 때도 안됐고, 뭣도 안됐고, 그 다음에, 너무 고가 많다. 그래서 좀, 따끄라는 얘기는, 이런 데 다니면서, 본인이 좀 마음, 도닥거려줄 사람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셔. 응. 왜냐면, 보통 만신들이 점사를 보면, 너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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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서 신의 길을 가야돼. 아니면 아니야. 에? 그치?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인한테 항상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줄을 하나도 보지 못하신, 뒤에 있는 신을, 얘기를 하지 않고, 직장이나, 너의 삶을 가지고 놓고, 변동이동수가 들었네. 뭐, 이런 얘기만 할 거야. 인간사가 많다. 어? 근데, 제일 중요한 맥트는, 이 아이는, 어디서, 한 군데서 장착을 하고, 조금, 빌고 살아야 된다. 그래. 빌고 살아야 된다. 아가야, 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니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구슬하고, 뭘 한다고, 니 삶이 변하지는 않아. 네. 이해 있어? 근데, 잠시 잠깐이라도, 누군가가 조금, 빌어주고, 닦아주고, 직장을, 어? 3개월, 6개월, 다닐 수 있는, 1년을 버틸 수 있는, 1년에서 또, 2년을 버틸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조금, 키워줄 수 있게끔, 빌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누가 옆에서 조언하는 아이들도, 나랑 똑같아. 이해 있어? 응. 삶이, 내 친구들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평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언자, 어? 응. 조언을 나한테 던져줘. 나 이랬어. 아우, 야, 언니 그냥 냅둔, 그만둬.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버려. 이해했지? 그래서 그게, 아무 너한테 지금, 득이 되는 게 없어. 이해했어? 네네. 어. 근데 둘러보니까 지금, 나 하나 물어볼게. 지금, 집이, 네.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한, 뭐 이런 거야. 아니면 월세를 얻어서, 보증금 끼고, 이렇게 사는. 월세에요. 월세야. 월세인데, 어, 지금, 이사, 언제 갔어요? 어, 이사. 일 년 이제 다 돼 가요. 일 년 다 돼 가요. 네. 근데, 요 집에 가면서, 네. 이제 본인이, 조금 운수는, 집은 나쁘지는 않다 그래,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 집에 가면서, 수맥이 조금 흘러. 네. 어,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뭐, 비방 아니면 비방은 내가 조금 더 알려줄게. 네. 알려줄 테니까, 그걸 조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직장은, 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말로. 음.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시는데,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말로 조금, 사람들하고 조금, 스트레스는 좀 받더라도, 좀 부딪히면서, 조금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 네. 음, 이런 법을 조금 배우고, 좀 차분한 거를 조금 기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그래서 내가 권유하는 거는, 콜센터. 네. 이해했죠? 콜센터. 어, 이런 종류. 음. 어? 이런 데는, 내가, 성과 플러스, 음? 성과금이 있으니까. 네. 어? 한번 생각해보셔. 그냥 순수하게 영업으로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너무 힘든 직업일 거고, 어? 얼굴 대면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네. 대화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거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 상상 이렇게,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왜 이분을 받지 못할까? 사람들 눈에 안 찰까?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건 아니야? 네. 이해했어? 그 맥을 이제 못 잡아서 그러는 거 같아. 응. 그래서 3개월 버티면 6개월을 버티고, 6개월을 버티면 1년을 버틴다가, 이해하셨지? 그니까, 그 직장만 편안하게 다녀도, 본인은 지금 삶이, 지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야. 이해했어? 네. 수월하시다 그래. 응? 이해했어? 궁금한 거. 직장 구해야, 널렀다 그래. 아, 그래요? 응. 직장 널렸다고, 전화받는 거, 이런 콜센터, 이런 거는 딱 집어서 보여줘. 응? 네. 응. 상처를 좀 돌봐대. 아. 뭔 얘기인지는 알아먹지? 네. 응? 사람들 말해, 네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듬직하게 보이고, 좀 성향도 남자 성향이긴 하지만, 속이 여려서, 사람들이 앞에다 대놓고 툭 하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거를 직장만 좀 안정되면, 네가 살아가기가 조금, 지금 급한 게, 제일 급한 게, 직장의 돈이, 조금 여유로운 삶이거든. 근데,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한테는 직장. 그냥 꾸준히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어? 매일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 네. 그런 것도 있고, 응. 제 문제는 이제, 어, 저희 고모도, 무당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얼마, 몇 달 전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도, 고모랑 같이 하다가, 저희 아빠는, 빨리 손을 떼셔서, 빨리 접었어요. 접고, 자기 사업을 하셨는데, 바로 그 사업이, 엄청 잘 되다가, 확, 포꾸라졌거든요. 아예 망해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일곱 살 쯤, 어렸을 때부터, 막, 괴로운 게, 많이 발동해서, 아무도 안 가리키는, 이북곳을 앉아서, 일곱 살 짜리가 치고 있고, 막, 앞에, 막, 집 앞에, 어른, 막 나가가지고, 아빠 저 집 앞에, 그 주먹집이 있었는데, 저기 애기가 울고 있어, 여자 애기가, 온몸이 다 피하고, 이러면서, 근데 너무 무섭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연근 사장님 문을 열면서, 응? 어저께, 어, 한숨도 못 잤어.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3시 정도 자야지, 3시 반, 4시 이제 돼서 자야지, 4시 반에 딱, 이제 누웠어. 사실 쇼파에서.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앉아 있었어.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내일 무당이 올라나? 할머니가 앞을 섰네. 막, 이제 혼자서, 막, 이제 깜짝깜짝, 이제 죽겠는 거야, 진짜. 근데 아침에 이제, 추건을 하고 앉은, 하고 있는데, 무당이 올라나? 무당이 데레가 올라나? 무당이 데레가 올라나? 무당이 데레가 앞에서, 그냥 알랑알랑 버려서, 문을 열면서, 아침에, 옹훈 사장님 띵동 하고, 문 열어주는데, 문 아예 열고 있으면서, 나, 사장님 오늘, 무당 와? 나한테 왜 이래?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모르죠 그거야, 그러는 거야. 네가 온 거야. 이게 있어. 그래서 첫 마디에 내겠잖아. 너 무당집에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을 텐데, 이 길을 가라, 말하라. 근데 아직은, 예? 때가 안 됐고, 예. 그래서 오자마자 문 열었는데, 아, 떼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내년에 좀, 아니 오늘 잠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저도 이틀 동안, 여기 오고, 이틀 동안, 온몸, 거의 몸살 앓듯이 앓았거든요. 막, 진통제 3개, 3개 털어먹고, 무릎이랑, 허리랑, 어깨가 막, 짓눌리듯이 아파가지고, 저거 엎고 있는 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막,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막, 시금 땀 하려고, 몸살인가 했거든요. 그러면 열도 나고, 막 아파야 되는데, 그런 통증이 아니고, 그냥 막, 미치게, 말 못 할, 막, 여기 오더라고요. 이틀 내내 막 그러다가, 좀, 뭔가, 오늘 아침이 되니까, 아침 되니까, 되게 개운해진 거예요. 내가 문 열면서 그랬거든. 아, 무당 오냐, 아니면 무당대로 애기가 오냐, 어, 모르죠고 그러게래. 아니 무당 할머니가 자꾸 보여서, 잠 한숨도 못 잤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강아지, 네? 지금 너한테, 지금 신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네. 이해했지? 근데 신주는 분명히 확실하게 있고, 제가 이걸 너무 부정하니까, 어, 근데 있잖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빠는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부정만 하다가는, 진짜 뭐가 큰일 나고, 아빠는 뭐라 그러셔. 제가 너무 부정하니까, 아빠는 오히려, 응. 근데, 응? 아까, 인정도 해. 아, 저 옆에서 그걸 인정을 할 줄 알아요. 너가 인정을 못 하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라고, 인정, 차라리 인정을. 또, 내가, 내가 그랬잖아. 지금 당장, 뭐를 풀어야 되고, 뭐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응? 어? 아니면, 한쪽을 정해가지고, 어? 다녀. 이해했지? 강아지. 네. 다니면서, 어? 어차피 그 신명은, 어디 가지 않거든, 기다리고 있거든, 때가 되고, 시가 될 때까지, 그치? 근데, 제대로 엉글어가지고, 터져야지, 그치? 어? 되는 거잖아. 무조건 뒤에 신이 있다고, 지금 무턱대고, 어? 할 수는 없고, 어? 그, 그것도, 그것도, 본인이 답답하겠지만, 나도 답답하, 그 선생도 답답한, 일이거든. 네. 그거는 옳지 않고, 조금 더 엉글어야 되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고모가, 무당이셨으면, 지금 상문지기가 앞에 섰잖냐. 네. 그치? 이게 젖혀져야지. 예? 그치? 응. 그러고, 그래서 술 안먹는 계기가, 그 전, 바로 직전에, 직장에서,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 쯤이었나? 응. 엄청, 가게에서 그냥, 일찍 문 닫고, 술 먹자, 이랬는데, 손님들이 계속 돌아가서, 아, 그럼 이 일을 해야겠다, 했는데, 누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식당, 그 밑에, 식당에 있는, 식당 이모가 한 명 올라왔는데, 이모 아들, 사고 나겠다고, 이모 아들, 허리 다치겠네, 내가 그것도 맞추고, 무슨, 사고가 왜 나, 막 이랬는데, 진짜 사고 난다고, 놀려서 뛰어 올라오고, 며칠에다가, 그리고, 손님들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막 튀어나오는 말들이에요, 그 때 막 맞고, 이러다가, 저희 애기가, 고모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할머니, 고모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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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러면서, 계속 느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모가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응. 그러니까 아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그래. 애기한테 막 혹시라고 보니까 애기가 막 그러거든요. 심하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들까지는 아니고. 아들은 아니고. 아들은 아니고. 이제 넘나드는 거지. 근데 이제 네가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 그것만 하면 애기한테는. 네가 인정을 하고. 언젠가는 얘기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확답을 드려야 해. 너 지금 몇월생이야? 12월생이요. 가겠다고 인정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응? 그래서 점집 돌아다녀봐야 똑같은 소리 맨날 들을 건데.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 응? 근데 나는 언젠가 갈 애들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응? 응?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두고 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건 너의 아픔이기도 하고. 응? 이건 해서도 안 될 얘기고. 응? 그치? 야 애기 죽으니까 애기한테 저기하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아이한테 그냥 빡 내려버리시겠지. 응? 근데 건든단 말이야. 누가 총대를 미지 않고 제자가 될 아이가 거부를 하면 넘나들어 신명은. 왜 그러냐면 신명은 외가 부리 친가 부리 다 합수를 받아서 들어오고. 응? 혹은 이제 한 부리에서만 있으면 신명이. 이쪽 부리만 이제 받는다 쳐도. 응? 어차피 이자손도 이자손인데 이자손이기 때문에. 얘를 건드려야지 얘가 받는단 말이야. 네. 이해했지? 그러니까 한 곳을 정해서 하라는 거는 일단은 네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잖아. 네. 이해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내림받기 전에 뭐가 보이고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 연걸어가지고. 어? 정말 잠도 365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랬을 때 있지. 응. 살이 막 이렇게 쪘다가 갑자기 밥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져. 이해했지? 사람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돈으로 환란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몸으로 환란. 몸으로 신병을 아리를. 무병아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가족들한테 풍파를 주고. 인따리를 놓으시는 신명도 있고. 여러 갈래야. 이해했지? 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셔. 정확하게. 하나를 정해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는.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 신당에 왕래를 하시면서. 기도 발언도 하시고. 초하루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답답하면은. 인사도 하고 가고. 꿈짜리 공상이 조금 더 하면. 절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가라는 얘기는. 그러면서. 니가 아무리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톡톡 튀던 게. 이해했지? 없어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도. 왜 할머니. 왜 중조 할머니가 무당. 자기 할아버지가 법사. 뭔 얘기인 줄 알겠지?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빡빡해. 근데 그런 애들 거 같았으면. 진짜로 막 시골집에 가면. 기도터야 안전이. 그냥 전보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막 대대로 할머니들 다 빌고 살았던. 막 오물터부터 아예. 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 기도터가. 뒤에 산. 바위까지 정확하게. 이 아이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만. 응? 응. 근데 아직 연결지도 않았고. 지가 인간 세상을 아직 다 살지를 못했는데. 네. 신명히 오셔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그냥 간당간당 여기서 하고. 톡톡 건든다고 얘기를 탁 해버리면. 애기들은 너무 힘들어. 이해 가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너도 들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반반이라 그래 지금. 응? 70대 30이라 그러거든. 어떤 집은 너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응?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네. 맞아요. 어. 아이를 건들 것이다. 너는 아니고 이 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지금. 응. 근데 그렇게 들어도 또. 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제가 계속 막. 진짜 인정조차는 안하니까. 응. 내가 왜. 언하고도 난 살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빠가 오히려. 응. 그래. 네가.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래. 그. 이런.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은. 진짜 좋겠다. 응. 받아야 될 아이들은 거부를 많이 하고. 응. 그냥 뭐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라. 눈에 뭐가 보인다고. 꿈을 꾼다고 내림을 할 수는 없어. 이런 씬의 제작에 갈 수는 없거든. 응. 그건 진짜 솔직. 솔직한. 내 견해야. 네. 어. 그거는 약간 신기. 초. 있어도. 어. 할 수 있는데. 이 말문이 트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선택을 해. 선택을 받아야지 내가 뭔가를 하잖아. 그렇죠. 응. 그리고 요즘같이 요즘은 막 찍어 내려. 응. 찍어 내린다는 게 내린 곳이 그만큼. 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하지 말라고 듣고 갔는데 딴 데 가서 내리고 있어. 근데 받아야 될 아이들이 이상하게. 정말 받아야 될 아이들. 이거는 돈을 많이 벌고. 뭐 탄탄대로로 네가 무당으로 성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개념하고 좀 틀린 것 같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응.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모랑 아빠 하던 걸 봐서. 응. 그래서 더 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거거든요. 응. 내가 왜 이북꽃이다 보니까 한영국보다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떼잖아요. 뭔가. 많이. 더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가 미쳐 날뛰거든. 진짜 아빠한테. 못 할 소리도 많이 했어요. 진짜 바위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나 물에 다시 못 뜨게. 물에 파트려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뭐 우는 걸 그렇게 싫으냐고. 응. 그랬더니 나는 내가 차라리 안 봤으면. 어쨌든 간에. 하아. 심벌전도 좀 있고. 이 집에. 심벌전도 있고. 그러시다고 하니까. 너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내가 앉자마자 너한테 항상 무당집에 다니면 듣는 얘기가 있을 거다. 기다. 아니다. 응. 네. 근데 지금 연글지는 않았대. 이해했지? 네. 그리고 지금 상이 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도 없고. 이해했지? 네. 부정타 하시니까. 네.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 네. 그러면서 한 군데를 정해. 네가 다니면서 마음에 들었던 때나. 네. 이해했지? 이 선생님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왕래 하시면서. 가물을 조금 나 편안하게 조금 제껴가고. 네. 내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갈 수 있게끔 잘 닦아주실 수 있는 분. 빌어주실 수 있는 분을 조금 택해. 네.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얼굴에는 손 대면 안 돼. 왜요? 왜요? 응. 대면 안 돼. 응.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너 그 점 언제 찍었냐? 고. 이혼하고 나서. 응. 그가 뭘 걸린 듯이 미쳐가지고. 응. 가 지워라. 이해했지? 응? 그거 하고 되는 일이 없단다. 강아지. 이거 하고 죽으려고 막 자살 시도를 엄청 걸려. 그지? 그 점이 지금 눈에 계속 아까부터 거슬려. 얼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나는 해주고 싶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눈코입이 있잖아. 네.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성형이 되게 유행되고 그냥 슈퍼마켓 가는 거하고 좀 똑같아. 근데 나는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눈코입은 부모님이 물려주시고 나한테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실성님이 나한테 해줬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보톡스나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난 뭐라고는 안 하는데. 네. 본인한테는 지금 나도 성형을 공고를 해. 어떤 사람은 눈을 조금 코를 조금 이런 거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본인은 손 대면 안 된다 그래. 음. 이해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인간 세상이 살아갈 때 풍파가 많아. 네. 이해했지? 부모가 지금 얼굴을 보고 살아도 부모 사랑은 충분히 못 받고 살았고. 어? 충분히. 이해했지? 응. 그리고 아빠가 자주 등장하시는데 아빠도 그렇게 든든한 아빠는 또 아니셨다고 해. 네. 바쁘시기도 하셨고. 네. 본인 일에 젊은 날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 점 꼭 뺐. 네. 이해했지? 응. 파이팅. 네. 또 궁금한 거 있어? 없지? 네. 사장님.